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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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정입니다. 제가 드디어 여러분 국회에 오게 됐습니다. 약간 출세한 기분도 드는데 제가 왜 국회에 왔느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네 바로 국회의원들의 집무실을 소개하는 국집소의 MC가 됐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국회의원분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디서 일하시는지 약간 이런 게 궁금하셨을 텐데 제가 이 국집소를 통해서 낱낱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요.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가장 먼저 속으로 외친 한마디는 한번 보여줄게 내가 22대 초선의원 중 이건 내가 가장 자신 있다 목소리 나의 치명적인 매력 포인트는 거대한 몸짓 22대 국회의원 중 외모 라이벌이 있다면 한준호 나를 닮은 동물은 해달 선배 의원들에게 한마디 선배님들보다 좀 더 잘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봐도 설정처럼 이렇게 누추한 것이었지 이런 귀여운 분이 사실 저는 올 때부터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는데 저는 첫 번째 게스트 씨입니다 저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손님이기도 해요 오 진짜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카메라와 함께 쳐들어오신 분은 처음이라서 쳐들어와 약간 옛날 사람 냄새가 좋죠 이게 굳게 달려면 제가 마음에 안 듭니다 굳게 사무처 일해주세요 굳게 사무처 일해주세요 일단 한번 둘러볼 텐데 나무가 있네요 일종의 플랜테리어를 한번 해보자 하나 두 개 실패하고 다시 밖으로 나간 게 몇 개가 있고요 이건 무슨 나무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봤는데 되게 눈에 띄었어요 너무 귀여운 캐릭터가 눈에 띄는데 진짜 닮으셨어요 처음에는 아 무슨 내가 보노보노냐 했는데 그래도 요즘은 또 이걸 잘 활용해서 여기저기 써먹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하트 모양이 된 거는 제 의사는 절대 아닙니다 누구의 의사죠 이거? 우리 포차진들께서 그냥 볼 때마다 본인들의 사랑을 한번 느껴라 라고 만들어주셔서 강압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사랑을 주입받고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렇죠 광고 노리시는 거예요? 지금 약간? 광고 기다립니다 약간 느낌이 팩트예요 이거는? 선쿠션입니다 선쿠션 아 역시 관리하는 남자시구나 얼굴이 너무 시껌해 보이나 봐요 추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왕 이렇게 되게 한번 밀고 나가보자 하고 구매를 했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양파제 아 이거 건강을 챙기셔야 하니까 아무래도 건강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 이따 드셔보실래요? 아니요 그냥 양파만 있는 게 아니요 너무 선입견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안 좋아해요 양파에 오디까지 들어가 있고요 아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손수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 갖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다고 다른 분 나눠주세요 네 제가 아까 사실 여기 들어올 때부터 너무 의아했던 분 선풍기가 많아요 땀이 좀 많으세요 여러분? 더위를 많이 타긴 해요 그리고 이 10층이 너무 덥습니다 여기가 더워요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느꼈는데 그렇죠 목탑방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안 들고 살 수가 없고 그럼 의원님 10층에 올라가면서 점점점 아가들이 많이 낀 곳인지 10층 국회의원회관은 네 방향이 중요합니다 왜요? 국회 본천과 잔디밭이 보이는 쪽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곳은 선호 1순위 오 그쵸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 보통 초선이냐 재선이냐 뭐 삼선 다선이냐 와 나이로 따지나 봐요 오 그렇구나 저희 당 의원이 171명인데 네 제가 초선 중에 가장 막내거든요 네 저에겐 선택권이 없었어요 아가라서 네 그래서 방향도 제일 안 좋고 저희도 제일 덥고 여기 반대편 분들 보이겠어요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인사도 하시고 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방이 중요하지 않지만 그런 슬픈 비하인드가 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선풍기와 함께 또 눈에 띈 게 그거 아닌가요? 레슬링 아 레슬링 벨트라기보다는 그냥 벨트인가요? 혹시 평상시에 하고 다니시는 제가 찰 순 없어요 선물받으신 거예요? 우리 선임 비서관님이 선물을 해준 거죠 아 근데 문구가 좀 중요한데 이재명 의원님이 계시는데 네네 그분의 대표적인 표현이 이재명은 합니다 그래서 복용종도 합니다 아 센스가 좋으시네 아까 저희가 이거를 제대로 못 짚고 갔어요 보통 생활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넣으신 건가요? 대부분의 사진은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캠프 분들이랑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선거에 어떤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용기를 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험난한 길을 같이 걸었던 친구들 동료들의 사진입니다 다 이거 하나하나가 복용종이랑 책에는 한 페이지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진짜 너무 보기 좋아요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제 페이지들이 쓰여질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쓰여진 페이지 중에는 정말 다 아름다운 기억들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멘트를 어디서 공부하시나요? 아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냥 가도 돼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이 집무실이란 누군가에게는 이곳이 동경의 대상의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공간에서 정말 많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외롭고도 고독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여기에 계신 것보다 나께서 이제 보좌지원들이랑 많이 계신다고 네 맞아 저도 몰랐는데 외롭지 않은 거네요? 결론적으로 아니요 소프트콜 위에서 제가 나가 있는 거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끝이에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회의원 모경종이 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게 의원실로 만약에 입성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하루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휴가를 주겠다 이랬는데 아직까지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이전에 우리들과의 약속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지역구 유권자인데 실제로 저 지역 주민이세요 비서관이 있기도 하지만 유신혁 비서관님 알겠어요 다 들린다 조용히 좀 하세요 모노보노라는 귀여운 별명이 있는데 평소 평소 귀여운 척을 좀 많이 하시는지 근데 이게 진짜 척을 하는 건지 원래 표정이 그런 건지 원래 귀여운 건지 어머 어머 상임위원회가 되게 사실 진지한 자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눈웃음과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간 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만든 짤이 있는데 원래 사람이 그런 표정을 짓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약간 눈웃음을 친 건지 의심이 된다 네 방송으로 다 남는다 두 가지로만 대답했어요 귀여운 거다 귀여운 척이다 귀여운 거다 귀여우고 싶어한다 그럼 척이다 어쨌든 그건 네 그렇죠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여워 나보다 더 귀여워 귀여운 표정을 알아서 가끔 일부러 그 표정을 짓는다 가끔 척을 한다 응 나도 같이 즐거우고 싶다 평소 언론에 노출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의원님이 외모 본인의 외모를 좀 많이 보시는데요 엄청 써요 아 진짜요 그럼 좀 이렇게 옆에서 조언들을 좀 해주시는 편인가요? 아 저는 조언을 받는 편입니다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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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하게 받아들이시나요? 아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어요 유 선배님 이따 봐요 좀 쫓아낼까요? 아주 시끄러워 아주 시끄러워 소리가 크시네요 의원님의 쌍방 소통 점수 우리가 이야기가 통하느냐 마느냐 8.5 저는 10점 그렇지 그렇지 용어라고 하시는구나 아 이건 한 8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10점 오 그렇구나 우린 살았어요 바보들 우리랑 소통이 참 잘 되시는 분이야 이건 좀 예능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우리 지현미서관님은 왠지 저한테 쌍방 소통을 거의 만점 주지 않았을까요? 아 진짜 이분이 사회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네요 만점을 줄 수 같고 여긴 좀 현실적으로 줬을 것 같아요 한 7점 8점 줬을 것 같아요 최준호 보장원님은 힘들게 많이 해서 한 5점 정도 주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제일 예능으로 했을 것 같아요 한 2점 3점 해놓고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이거 나 이제 방송 나가면 승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승진 조심하세요 확실한 건 둘은 짤립니다 무침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